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집게가 멋진 내 친구 공놀이 하자! 간다, 공자 재미있겠다 어디가 공을? 나한테 오네 공이 터져버렸어! 공을 터뜨려버리면 어떡해 미안,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, 다른 놀이 하면 되지, 보이 근데 넌 누구야? 난 사슴벌레야 우리 뭐하고 놀까? 너 터뜨리면 안 돼 그럼 우리 미끄럼틱 타고 놀까? 그래, 좋아 야호, 꺼병이 탐험대 나가신다 출발 야호 야호 내 엉덩이 미안, 괜찮아? 괜찮아, 근데 엉덩이가 아파서 미끄럼틀을 못하겠어 그럼 이번엔 뭐하고 놀아? 줄넘기야? 와, 줄넘기 재미있겠다 하나, 둘, 셋, 자 자, 사슴벌레야 이제 너만 들어오면 돼 알았어 하나, 둘, 셋 줄넘기가 끊어져 버렸잖아 미안, 얘들아 괜찮아, 사슴벌레야 줄도 끊어지고 이제 뭐하고 놀지 더 이상 할 놀이도 없잖아 얘들아 딸기 좀 먹고 놀으렴 엄마, 엄마 오, 사슴벌레도 있네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달콤해 멋진 집게를 가졌구나, 사슴벌레야 저 이상한 집게 때문에 놀이하는 것마다 다 망쳤다구요 정말? 엄마는 이 집게가 멋지게만 보이는걸? 도와주세요! 이 속에요! 어디서 하는 소리지? 도와주세요! 여기요, 여기! 우리가 한번 가볼까? 네! 아이고, 누가 나 좀 꺼내줘요! 아니, 누가 있나봐요 이건 거미줄인 것 같은데?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저히 안되겠어 사슴벌레 저, 제가 해봐도 돼요? 사슴벌레 네가 어떻게 해? 내 집게로 뭐? 네 집게는 항상 망가뜨리기만 하잖아 아니야, 할 수 있어 사슴벌레 집게는 못 자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, 우리 사슴벌레가 한번 해볼까? 네 아유, 이제 살았네 아유, 이제 살았네 거미 아줌마 어쩌다가 거미줄에 걸리셨어요 아유, 나도 가끔씩 내 거미줄에 감길 때가 있답니다 거미 아줌마가 거미줄에 걸렸대요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봐 엄마 거투리의 새로운 영상을 제일 빨리 만나볼 수 있어 재미있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골라보면 돼